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새로 바뀐 환경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은 위에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위에 후면 동영상 크기 있죠. 후면 동영상은 스마트폰의 앞부분을 찍는 거죠. 이것을 터치하면 전체 화면도 있고 1대1도 있고 16대9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6대9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크기이고 스마트폰을 가로로 볼 때 16대9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는 여기 터치해 보면 아주 초고화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 있죠. FHD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이 차이 있지만 아래꺼는 FPS가 Frames per second 초당 프레임이 30 이고 그 위에는 갈로 속에 넣어난 것처럼 60 입니다. 그래서 그 레졸루션은 같아요. 1080 여기도 1080이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걸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FHD 여기서 아래쪽 이걸 선택해서 60 프레임을 하면 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전면 동영상 크기는 또 보면은 이게 아까 앞 전면이니까 자기 자신의 셀프 셀프 찍을 때가 되죠. 그런데 이건 전체 하면 1대 1 이렇게 있으면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다. 해상도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상도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저 경우에는 이걸 둘째 걸로 많이 합니다.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효율 동영상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동영상을 HBC 형식으로 촬영해 버리면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HBC는 동영상 다른 디바이스에서 재생하거나 온라인으로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다른 디바이스에 재생이 안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정하면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체크 안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이것은 체크를 해도 안됩니다. 작동이 안되요. 그것은 저 위에 설정을 1080, 16.9, 1080으로 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동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풍부한 색조 이것은 그대로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고밑에 보면 대상추적 AF, AF는 오토포커스 자동초점입니다. 자동초점. 자동초점이 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갑니다. 자 카메라가 있죠. 지금 이제 사진을 사진으로 받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얼굴 있죠. 이걸 제가 지금 렌즈가 좀 지지불하다고 나오네요. 얼굴을 이렇게 터치하면은 제가 얼굴을 터치했어요.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그 여성의 얼굴을 계속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오토포커스입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이게 자동초점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갑니다. 아까 그리로. 여기에서 아까 대상추적 오토포커스 이거 했죠. 대상추적 오토포커스 이것은 설정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수직수평 안내선인데 사진을 찍을 때 이 줄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잡기가 좋겠죠.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면은 이게 줄과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설명하려면은 이 스마트폰에 지금 이 카메라에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도를 이렇게 가운데 사람을 가운데에 넣는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아니면 이 위에서 가운데에서 조금 위로 이렇게 올린다든가 제 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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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도를 잡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 수직수평 안내선은 3 꼬박이 3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치 태그 있죠. 이거는 그 사진이 어디에서 촬영한 장소 동영상 사진 촬영한 장소로 알려주는데 이거 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 형태 보완 있죠. 이거는 셀피를 찍으면 얼굴 연극을 부드럽게 보완해 줘요. 그래서 이건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거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 이것은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얼굴 형태 보완을 해 주니까 그래서 이건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드 있죠. 여기 좀 터치해 볼게요. 카메라 모드는 모드 편집과 마지막 사용 모드 마지막 사용 모드 마지막에 사용한 모드를 그들이 유지한다고 하는데 모드 편집을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음식 사진도 작품처럼 음식 본연의 색감과 특징을 살려 촬영해 보셔야 하는데 요즘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으면 음식 본연의 색감과 특징을 살려서 색감을 살려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크를 해 두는 게 좋겠죠. 다음에 아웃포커스 있죠. 사진을 촬영한 후 초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을 것은 멀리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저 주변 것은 조금 희미해지겠죠. 그러한 것이 아웃포커스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맘 있죠. 파노라맘 이것은 넓은 풀깅을 한 장에 담아요. 그러니까 풍경사진을 찍을 때 이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 있죠. 풀어는 이 부분은 마치 풀어 작화처럼 노출값 셔터 속도 색조 ISO 감도 원안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건 뭐 설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포커스는 대상 배경을 허리하고 대상을 더 뚜렷하게 사람부터는 사람을 뚜렷하게 하고 옆에 풍경은 배경은 흐리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진 있죠. 밑에 사진을 촬영할 때 노출값과 색상 색상 설정이 자동으로 맞춤 설정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이것은 사진 지금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여우의 촬영 모드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 슬로우 모션은 어떤 찰나의 한 순간을 아주 천천히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은 실제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설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셀프샷 촬영할 때 카메라를 좌우로 회전하면서 하면은 많은 사람과 셀프샷을 촬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음에 아래쪽에 하이플랩스 있죠. 촬영한 장면을 실제보다 빠르게 보여주는 매력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유용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뷰샷은 대상의 주위를 돌면서 탑이라든가 모든 각도의 사진을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이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했으면 마지막에 제가 설정한 것이 마지막에도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항상 커마를 새로 켰을 때도 작동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방법 촬영방법은 여기 음량 버튼 누르기 여기 보면 음량 버튼 누르기는 여기 스마트폰에 보면 음량을 볼륨 조절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띄었을 때 음량 버튼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성으로 촬영하는 것은 스마트폰, 김치, 촬영 이런 말을 하면 촬영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것인데 이 옆에 이걸 체크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로팅 촬영 버튼 이것은 화면 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촬영 버튼이 하나 더 하나 더 생겨요.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이거 터치해서 설정을 해 보세요. 이 플로팅 촬영 버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여기에 촬영하는 플로팅 촬영하는 버튼이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도 여기 또 있죠. 아래쪽에도 두 개가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이것이 플로팅입니다. 근데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게 없습니다. 사라져요. 화면에 사라지고 사진을 할 때 만 여기 플로팅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움직이는 게 있죠. 플로팅입니다. 이렇게 플로팅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래쪽에도 있는데 아래쪽에 여기도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에 가시면 여기서 촬영 방법이 여기였죠. 플로팅은 여기서 플로팅은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고 설정을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셀프샷 할 때 자기 얼굴이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찍을 때는 화면 누르기를 화면을 이렇게 스마트폰이 화면을 딱 길게 누르면 착 찍힙니다. 이건 그대로 설정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편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카메라랑 손바닥을 내밀면 셀프샷이 촬영되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심박센서를 눌러 셀프샷을 차립니다. 심박센서가 있는 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장위치 있죠. 저장위치는 내장 메모리 하고 SD카드 양쪽이 있는데 내장 메모리가 여유공간이 많으면 내장 메모리에서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SD카드를 달아서 거기에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는 내장 메모리에다가 설정을 해 놨습니다. 내장 메모리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빠른 실행은 이 빠른 실행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끈 상태에서 빠르게 카메라를 띄고 싶어요. 그 때는 전원 버튼 스마트폰의 오른쪽에 옆에 사이드 옆에 측면에 전원 버튼 있죠. 그걸 빠르게 두 번 빠르게 두 번 눌러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밀 버튼을 넣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참 편리합니다. 꼭 설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에 촬영 후 바로 보기 있죠. 이것은 하면은 어떤 문제 생겼냐면 고담 촬영하는데 장애가 되겠죠. 어차피 촬영된 거니까 예 촬영 후 바로 보기를 하면은 고담 사진을 촬영하면 불편함으로 안하는게 좋아요. 다음에 그 아래에는 설정 초기화 처음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올 때 설정 초기화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그 스마트폰의 여러가지 설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도 이 스마트폰 설정을 여기에 있는 요거죠. 요 설정 톱니바퀴 있는 걸 터치해서 설정을 꼭 점검해 보시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